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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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한글자막 by 한효정 그쵸? 지금 현재가 제일 헷갈리신데요. 지금 아까보다 사실 훨씬 나아졌어요. 훨씬 나아진지 조금 아까보다 자신이 훨씬 있으셨고 지금 이것도 옆에 사람이 뭐하는지 알고실려면 헤매실 수가 없어요. 사막장보다 훨씬 복잡하지만 결국에는 같은 멜로디를 돌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송해요. 막 채우는 거의 그냥 아마 제가 하는 건 거의 지금 달린 바꾸거든요.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달린 파트를 여기에서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하는데 아무도 나를 안 찍어. 여기에요! 그러는데 아무도 안 찍어. 네, 너무 잘하고 계세요. 어느 때부터 넌 잘하고 계세요? 그래도 빨리도 안 가시고 느리게도 안 가시고 너무 잘하고 계세요. 너무 잘하고 계세요. 조금은 빨리 나올게요. 제가 박수를 칠 때는 꼭 들어주세요. 거기 빤빠라랭, 딴따라란따리란따라랭, 빤빤. 이거는 돌아가는 거 알고 계시던데요. 그거 그전에 놓치셨어도 아 이거 하면서 바로바로 자기 파트에 들어오시면 돼요. 이거 잘하고 계세요? 여기 잘해가면 지지양신한테 치즈 보겠 같아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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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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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그러면 열로부터 한 짜만 해볼게요. 이 23개의 전자로 24마리 세번째 마디 해주시고요 세컨버튼 세번째는 26마리의 3번째 마디의 전자로 연주해주시면 됩니다 기다리다가 바로 3번째 마디 해볼게요 네, 맞습니다 하나, 둘, 둘 어머님, 나 진짜 너무 귀여워 진짜 너무 귀여워 하나, 둘, 둘, 셋 한번만 다시 해볼게요, 훨씬 나아졌어요 네, 다시요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그만하는 도중에 여기 오면 또 여기를 신경 쓰셔야 돼요 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너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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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 5. 7. 8. 8. 8. 9. 10. 10. 10. 11. 11. 11. 13. 14. 열심히 안 하셔도 돼요. 서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가 세컨딩 박살기 50마디 해서 여기는 완전 비쏘러오니까 여긴 그런 애를 하셔야 되고 그걸 또 어디가 이어갔냐 하다가 이제 찰로 굽니 이어가자 그 뒤에서 여기가 어디냐면요. 55마디의 세번째 박자입니다. 55마디의 세번째 박자부터는 찰로한테 주도선이 가있으니까 2마디만 그쪽으로 작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 정리를 위해서 46마디부터 가오겠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는 사이언티링을 지금 다 하시는 것 2마디 3마디 3마디 4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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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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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마디 5마디 5마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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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